아이고, 저 모습은 바로 2주 전입니다. 세 분의 2주 전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만치 않아. 이 세 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웬일, 웬일. 웬일, 웬일. 지금 다른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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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생기셨어요. 복부 쪽이 완전 배려. 홀이 라인 봐요. 와, 멋있습니다. 진짜 달라지셨어. 아니 라임이 생기셨어요. 복부 쪽이 완전 달라지셨네. 멋있습니다. 아니 저 뒤에 세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2주 만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복잡 많이 좋아졌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야식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야식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야식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야식을 자연스럽게 끊었어요. 대박. 그냥 저런 표정에서 느껴지네요. 너무 예뻐요. 얼굴도 너무 갸름해지고. 맞아요. 계속 웃는 인상으로. 전체가 바뀌었어요 지금. 본격 좀 느끼고 계시죠? 너무 행복해. 행복하다는 말이 지금 위에 붙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시는. 야신한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이게 최고의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목구비가 확 살아나서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렇게 예뻐지면 애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이제 또 다음 도전자 만나볼까요? 찌개 없이 못 사는 여자고요. 이제는 찌개 안 드셔도 돼요? 네. 그래요? 찌개 없이는 식사를 못 했는데? 찌개 없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분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 네. 너무 좋네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바로 제 옆에 있는 다음분이 제가 허리라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보고.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는 뱃살 부사였는데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더 하면 개미 허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세 분이 몰라보게 달라졌는데 이게 바로 2주 만에 변화입니다. 네. 네. 오늘 어떻게 whipped letter의 토니 단시대의 이곳이었습니까? known ㅎㅎ 줄어뜨려는 현금 nh Carla 거의 corre Group 지금 표심 언제 İşte 로매머 목표되 falar 네. 찌개 전 setting 안녕하세요 그리고